안녕하세요 안경잡이 개발자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배열의 기본적인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최대값이나 최소값 같은걸 구하는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차원의 배열을 정의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실습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차원 배열이라는 것은 배열을 더욱더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차원 배열은 배열이 배열의 원소로 들어가는 구조를 말합니다 흔히 2차원 배열은 m 곱하기 n 형태의 지도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다차원 배열을 적절하게 활용하게 되면 현실세계의 다양한 문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바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차원 배열을 바르게 학습하고 이를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구구단을 생성하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devc++을 실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파일을 작성해주고요 메인함수까지 이렇게 작성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구구단을 이용하여 2차원 배열을 출력하기라고 이름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과 같이 int i와 j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구단이라는 이름의 2차원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i가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이렇게 조건물을 써주고 이동안 반복하도록 합니다 총 9번 반복을 하겠죠 이제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printf 이렇게 한 뒤에 %t 단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번 줄바꿈 해준 다음에 이렇게 i를 출력해줍니다 즉 첫 번째 i는 1단부터 시작해서 9단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출력하면서 해당 단수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이제 안에 이중포문을 써주면 됩니다 사실 쉽게 말하자면 이중포문과 2차원 배열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다음과 같이 해줄게요 바로 다음과 같이 해줄게요 j는 1부터 9까지 이렇게 j를 더해가면서 출력하는데 99단에 이제 해당 값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i번째 행에 j번째 열에 특정한 값을 넣어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준 이후에 %t 곱하기 %t는 %t라고 이렇게 한번 써준 이후에 i, j, 그 다음에 99단 i 행에 j열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한번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바로 다음과 같이 1단부터 9단까지 순식간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2차원 배열을 할당해서 순식간에 1단부터 9단까지 모든 데이터를 2차원 배열에 넣고 이를 출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그림판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배열이라 해볼게요 일반적인 1차원 배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정한 데이터를 1차원의 공간에 저장하게 되는 건데요 1차원이라 함은 이렇게 한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아리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1, 2, 3, 4, 5, 6, 7, 8개가 들어가는 이러한 배열이 있다고 했을 때 인덱스는 0부터 이렇게 7까지 존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정한 값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기본적인 1차원 배열이라 했다면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각각의 행에 배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배열의 원소로서 하나의 값이 아니라 배열의 원소로서 하나의 배열이 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렇게 특정한 열이 원래 R차원 배열을 의미하는 거였다면 이렇게 각각의 열의 하나의 행으로서 이렇게 배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원소로 배열이 들어간다 했을 때 이러한 형태가 바로 2차원 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태 자체는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높은데요 예를 들면 지도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미루찾기 같은 걸 할 때 모두 이렇게 2차원 배열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바둑 게임을 만든다던가 오목 게임을 만들다던가 아니면 2D 게임을 설계한다던가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2차원 배열로서 배열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다차원 배열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D 게임 같은 경우도 이렇게 2차원 배열의 형태로 좌표를 찍어서 저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한번 나눠봤을 때 여기가 바로 J가 되고 여기가 바로 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형태가 바로 그 형태인데요 I는 1부터 2까지 증가를 합니다 즉 I는 이렇게 증가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하는 거고 해당 행에 대한 특정한 열이 있겠죠 그 열이 바로 J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맨 처음에 I가 1이고 I가 1이고 J가 1이라면 바로 이 위치가 지정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위치를 의미합니다 I가 1이고 J도 1 이럴 때 바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이 위치가 바로 첫 번째 1 곱하기 1이 되겠고요 이제 I는 1 그대로 있고 J가 2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이 공간이 되겠죠 이 공간이 바로 1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J가 9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여기까지 1 곱하기 9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이제 I가 2로 증가했을 때 다시 다음 행으로 넘어가는 거죠 2 곱하기 1부터 또 2 곱하기 9까지 출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면 9 곱하기 9가 있을 때까지 아마 여기까지 계속해서 출력을 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재원 배열의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림 자체를 머릿속에 그려가시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형태를 바로 그런 식으로 설계한 다음에 그것을 프로그래밍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러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 개의 예시를 더 해보고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소스 파일을 만들어주고 바로 int 메인 함수까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후에 이번에 해볼 것은 간단하게 학생 점수의 총 합의를 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과 같이 int score 5 그 다음에 1을 넣어주겠습니다 행이 5고 열이 2이기 때문에 총 10개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서 의미하는 5는 학생의 숫자고 이 2는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total 2는 이렇게 0,를 넣어주고 닫아줍니다 이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1차원 배열을 할당할 때 모든 데이터에 값을 0을 넣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두 개만큼의 공간을 할당하기 때문에 인덱스 0과 1이 존재하겠죠 그 각각의 값들이 전부 0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int i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i는 0부터 5까지 이렇게 일식 증가하면서 %d번의 학생의 수학 영어 점수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이후에 스캔 F로 입력을 받아줍니다 첫 번째는 score i행의 0번째 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i행의 1번째 열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i는 0부터 5까지 일식 증가하면서 또 한 번 이렇게 반복을 해주는데요 total 0번째 인덱스에 이렇게 score i행의 0번째 열 즉 수학 점수만 이렇게 더해주는 거고요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각각의 값들이 모두 total이라는 배열 안에 더하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5명의 수학 점수 합계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total 0번째 인덱스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5명의 영어 점수 합계를 이렇게 출력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한 번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한 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각각의 수학과 영어의 점수 합계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데이터들이 전부 다 2차원 배열을 활용했기 때문에 더욱 간단하게 코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각각의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과 영어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수학과 영어가 들어갈 수 있는 두 개의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준 거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전부 다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학생 점수의 총합을 구하는 프로그램까지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엔 이렇게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2차원 배열 같은 걸 적절하게 활용했을 때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행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행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행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